오늘 첫 송이를 봤습니다. 둘 송이네요.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덟 송이입니다. 되어있는지 좀 찾아봐야 되겠어요. 오늘 두 번째 송이를 봅니다. 아 이건 좀 많이 컸네요. 조금 있으면 벌어질 것 같은데 지금 따야 되겠습니다. 여기 지금 송이가 있습니다. 송이 안보이시죠? 여기 땅속에 있습니다. 여기 보이십니까? 여기 보이십니까? 옆에서 하나 있습니다. 옆에서 하나 있습니다. 두 개. 두 개 있습니다. 두 개 있습니다. 아직 며칠 뒤에 와야 되겠습니다. 모두 나야 되겠습니다. 옆에 또 있었나? 세 개. 세 개가 있네요. 여기도 하나 더 있습니다. 며칠 위에 와야 되겠습니다. 여기가 아무래도 수상합니다. 여기 버섯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자 한번 봅시다. 여기 버섯인지 아닌지 이 버섯인지 아닌지 여기 버섯인지 아닌지 여기 버섯인지 아닌지 이 버섯인지에 벗겨진다. 이 버섯인지에